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가 미국 팀 소속으로 처음 뛰는 경기의 티켓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. 현지시간 17일 CNN 등 외시는 오는 21일 메시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, MLS의 인터 마이애미 첫 경기 티켓이 판매 플랫폼에서 이날 최고 11만 달러,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. 이는 역대 MLS 경기 티켓 중 가장 비싼 가격이라고요. 현재 마이애미는 MLS 동부 컨퍼런스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메시 영입 이후 마이애미 경기 전체 티켓 가격도 약 7배로 상승했다는데요. 역시 축구의 신이라는 명성처럼 경기 전부터 어마어마한 티켓 파워를 증명하는 메시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현